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업소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6월달이 됐습니다. 네 돌아보면 5월까지 다 지났으니까 6월달 한 달만 지나면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번 배웠던 표현이 있는데 Time flies. 네 시간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저 올해 초에 사실 저는 이제 한 해에 목표를 잘 정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목표 정해놓고 맨날 이제 못 지키니까 자꾸 실망스러워서 잘 정하지는 않는데 올해는 좀 운동을 좀 많이 해보자 라는 목표를 정했었는데 좀 하다가 이 녀석이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헬스장 안 가고 뭐 하다 했었는데 다시 요새 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을 해요. 아마 여러분도 뭐 코로나 때문에 퍼 때문에 퍼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맞아요. 영어 공부하기로 마음먹으신 거 아마 한 보통 5월 6월달 많이들 포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열심히 목표하신 거 잡고 계신 분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아 좀 포기하고 싶고 아 귀찮은데 나중에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6월달부터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할지 안 알려드렸는데요. 강의 잘 한번 볼까요? 네 두 단어로 말하는 거 벌써 여덟 번째 강의고요. 오늘 30개 표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마 10강까지 정도 하면 이거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강까지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표현들 있습니다. 좋은 표현 많으니까요. 다음 장 가서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표현은요. I'm good 이요. 자 우리가 1차적으로만 이 문장을 생각해 보면 I'm good 어떤 느낌이요? good 좋다. 나 좋다. 난 좋은 상태다. 맞아요.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너 괜찮아? 잘 지냈어? 물어보면 I'm good. 나 괜찮아.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많이 안 쓰이고 진짜 많이 쓰이는 건 여긴데요. 좀 2차원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처갓댁에 갔어요. 장모님 막 음식 주시잖아요. 근데 배가 너무 불러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I'm full. F-U-L 해서 full 해서 나 배가 너무 찼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I'm good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는 딱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레스프럼 같은 데서 아니면 비행기에서 호텔에서 누군가가 어떤 걸 제안했습니다. 손님 이렇게 좀 드릴까요? 더 드릴까요? 이거 하실래요? 했을 때 I'm good 하시면 자연스럽게 좀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거절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 네? 저 지금 괜찮아요. 와 같은 표현이죠. 우리나라 말로요.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의사소통 명확하게 하시려면 No, thanks. 아니요. 고마워요. I'm good. 저 좋습니다. 정도로 표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No, thanks. I'm good.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한 거절 멘트 상대방 기분은 하나도 안 나쁘게 거절할 수 있는 No.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No, thanks. I'm good. I'm good. 좋아요. 그 밑에는요. Let's see. Let's 뭐요? Let's... 뭐 하자잖아요. Let's go. 가자. Let's see예요. Let's see. 뭔지 칠까요? See? See. 보다. 그죠? 야, 이제 우리 보자. 에. 이건데 이것도 한국말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주장을 했어요. 친구한테.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걸? 그랬더니 친구가 아니래요. Let's see. 어? 한번 보자. 두고 보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두고 보자예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른데 적용시켜 보면요. 좀 더 길게 말하면요. 이렇게 정말 많이 쓰여요. Let's wait and see. 무슨 뜻이에요? Let's wait. 기다려 보자. and see. 그리고 보자.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식물을 뿌렸어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법으로 운동을 시작했고 이런 방법으로 영어를 시작했어요. 자, 이게 우리 너무 먼저 너무 이렇게 급해하지 말고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Let's wait and see. 어? 한번 두고 보자. 정도로 정말 많이 쓰이고요. 짧게 하시면 그냥 Let's see. 정도로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잘 아시겠죠? 자,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Let's see. Let's see. 좋아요. 그래서 Let's go. 이런 건 게임에서나 많이 쓰이고 진짜 실제로는 Let's wait and see.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자, 그 밑에는요. You will see. 한번 유추해 보세요. You. 당신은. Will. 할 것이다. See. 당신은 볼 것이다. 역시나 아까 see가 우리가 시각적으로 어떤 정말로 앞에 있는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시는 것처럼 아니면 옆에 그냥 흩날리는 꽃잎을 보시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것뿐만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다라는 뜻을 아까 Let's see에서 봤죠.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You will see는요. 너는 볼 것이야예요. 어떤 눈앞에 있는 걸 볼 것이야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예를 들어야 될까요? 슈퍼에 가요. 슈퍼에 가서 뭘 잔뜩 사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젤리를 잔뜩 사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젤리 많이 사왔어? You will see. 너 곧 알게 될 거야. 내지는 너도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젤리로 막 회개망측한 요리, 엄청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왔어요. 그렇게 상황이 가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내지는요. You will see. 내가 아까 말한 대로 될 거야. 와 같이 너 나중에 확인할 수 있을 거야. 제가 너무 중언부언 했나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해보겠습니다. You will see. You will see. 그래서 let's see, you will see 배웠는데요. 자, you will see는요. 내가 어떤 의중이 있는지 상대방이 모를 때 이제 곧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let's see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같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let's wait and see. 두고 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고 보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Good work. Good work. 우리 Good job 배운 적 있습니까? Good job. 잘했어요. Good work. 역시도요. 잘했어요. 누군가 이 work라는 게 이제 일이잖아요. 일 내지는 일 하다인데 뭐 예를 들면은 아이한테 숙제를 시켰습니다. 아이가 숙제를 다 했어요. Good job. 잘했을 내지는 Good work. Excellent.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어떤 걸 누군가 노력을 들여서 뭔가 했을 때 Good work. 잘했구나. 칭찬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Good work. 따라해보고 뒷장 넘어가 볼게요. Good work. Good work. 네, 여러분이 제 강의 보시고 나서 Good job. Good work.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댓글로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뒷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As always예요. Always 뭘까요? Always. 언제나요. 언제나. Always. 네, 제가 always. 언제나 아침 8시면 강의를 들고 여러분께 오죠. 그런 거 always예요. Always. 뭐 해가 아침에 늘 뜨잖아요. 그런 게 always죠. 네, 그래서 이 always 하면 언제나고요. as. as도 뜻이 정말 많은데 음, 무엇, 무엇이 있기 때문에, 무엇, 무엇, 이랑, 무엇, 무엇,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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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요. 언제나처럼처럼 쓰였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래서 as always 하면 언제나처럼이에요. 네, 아, 야, 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냐? as always. 언제나처럼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아. 뭐, 아니면, 뭐, 너희 부모님 잘 지내고 계시지? as always. 언제나처럼 잘 지내고 계셔. 우리가 언제나처럼 잘 지내신다라고 얘기할 때 as always. 언제나처럼. 따라해보겠습니다. as always. as always. 네, 여러분이 이 as always를 당장 당장 이 두 글자로 쓰실 일이 없더라도 이게 문장의 한 성분으로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되게 잘 지내고 계셔. as always. 네, 문장 끝에 붙인다든지 아니면 문장 처음에 붙인다든지 해서 우리 부모님 언제나처럼 잘 계셔라고 이야기하는 하나의 뭐랄까요? 장, 장치? 하나의 음, 하나의 스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장 꿈실 때 조금 더 풍성하게 꿈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as usual, usual, 뭐예요? 평소대로, 보통대로, 대로예요. 그래서 as usual 하면 평소처럼이에요. 쌤, as always랑 as usual이랑 뭐가 차이 나죠? 거의 비슷해서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다만 as always 하면 제가 아까 태양이 매일 뜨고 해가 맨날 지고 지구가 맨날 도는 것처럼 always는 진짜 변치 않는, 변치 않는 거. usual 하면 평소에. 그러니까 뭐, 나는 평소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쟤는 as usual, 평소처럼 늦게 자더라. 이런 거 있죠? 안 늦게 잘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런 거 평소처럼 usua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면 as always랑 as usual이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거 둘이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여러분 편하신 거 쓰세요. as always가 조금 더 쉬울 거예요. as usual 이거 발음 조금 어렵긴 한데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볼게요. as usual as usual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 세 글자긴 하죠? 세 단어긴. thanks a lot a lot 하면 뭐예요? 많이 해요. 자, 우리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표현 하는 거 좀 알아볼까요? 제일 유명한 것, thank you 있죠? thank you. 두 번째, thanks 말 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배운 thanks a lot도 있고요. thank you so much도 있고요. thank you very much도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뭐 I appreciate, I appreciated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려면 thank you very much 내지는 thanks a lot 씁니다. thanks a lot 그냥 좀 가벼운 상황에서 고맙다고 이야기하기 참 좋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thank you 보다도 thanks a lot 써주시면 뭔가 조금 더 감사함을 느끼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좀 신경 써서 그래서 thanks a lot도 좀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thanks a lot thanks a lot 좋습니다. 그 다음 줄, 마지막 문장은요. here's three dollars 가 있어요. here's 하면 here is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에요. here is your wallet. here is, 이거 뭐 glasses case라고 할까요? 뭐 여기 안경 깎이 있어요. 여기 뭐 안경 닦게가 있어요. 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여기 무엇이 있어요? 라고 할 때 here is 뒤에 물건 쓰시면 됩니다. 네, 근데 돈 같은 거 거슬러 줄 때도 here is three dollars 라고 해요. 특히나 이 달러 같은 경우는 한국 돈은 원이잖아요. 원 일원, 이원에서 원 우리는 천 원도 그냥 단수로 천 원 쓰는데 여기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뒤에다 s를 붙여요. 그래서 three dollars 가 됩니다. 네, 달러 좀 독특하죠. 자, 그래서 여기 3달러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here's three dollars here's three dollars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thanks 하고 받아가시면 돼요. 네, 그 뭐 thanks, thank you 이거는 이제 너무 간단한 표현이니까 그냥 상점에서 거슬러 하면 좀 내 거지만 누가 줬어도 thank you 내지는 thanks 하고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첫 번째 문장은요. stop smoking 이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stop 뭐예요? 멈춰. smoking. smoke 하면 담배 피우는 걸 smoking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거 나중에 문장에서도 여러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뭐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나중에 stop 투부정사는 어쩌고저쩌고 stop 동사 ing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배우는데 우선 stop 하고 동사 뒤에다가 ing 붙이면 뭐 하는 것을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stop smoking. 담배 그만 피요. stop smoking. 담배 피우는 거 멈춰. 지금 누가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서요. 그런 사람 굉장히 많죠. 얘기할 수 있어요. stop smoking. please stop smoking. 담배 피우지 마세요. 될 것 같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stop smoking. stop smoking. 좋습니다. 자, 그 밑에는요. stop laughing. 친구들 사이에서 좀 써먹을 수 있겠죠? laugh 하면 뭐예요? 웃는 거예요. 이렇게 미소 짓는 건 스마일 아니고요. 하하하하. 크크크크크크크 이렇게 웃는 거예요. laughing. laughing. 이 laughing이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옛날에 노홍철이라는 노홍철 연예인 있잖아요. 저 되게 예전에 그분 좀 좋아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맨날 야하하 이렇게 되게 괴상하게 웃잖아요. 근데 웃음이요. 진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웃기지 않은 상황에서도 조금 우울할 때라도 얼굴에 미소를 띄고 조금 웃긴 생각을 하고 웃기만 해도 실제로 뇌가 좀 반응을 한대요. 그래서 자주자주 웃으시면 인상도 더 좋아지고 또 기분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나를 비웃고 있다. laugh. 나 때문에 막 웃고 있어요. 그러면 stop laughing. 웃지 마. 나도 창피하거든. stop laughing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stop laughing. stop laughing. 그런 거죠. 누가 가다가 돌뿌리에 엄청 재밌게 넘어졌으면 카카고백 멀지잖아요. 스탑 브moi thaume이 나 아파. 나 아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는요. let's move. 란 문장이 있어요. let's move. less 한 번 더 나왔습니다. less 뭐죠?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let's move. move 뭐예요? 움직이다. 이사하다. 근데요 이 표현을 미국 애들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let's move let's move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있다가 몸을 동작해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라 제 생각엔 엉덩이를 떼면 다 let's move 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다가 야 밥 다 먹었냐 그럼 커피 한잔 해야지 let's move 가자 어 제가 잘 얘기했네요 가자에요 가자 let's move 우리가 이동할 장소를 마음으로 정해놨으면 let's move 예요 뭐 예를 들면 등산 하다가 5분 정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원래 뭐가 있어요 정상까지 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죠 그러면 야 이제 그만 쉬고 let's move 움직이자 뭐 아니면 일 같은 거 할 때도 잠깐 휴식타임을 갖고 있다가 let's move 움직이자 가자 하면 뭐 해요 일하러 가자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하다가 잠깐 멈춰 있는 상황 아니면 다음에 할 게 있는 상황에서 let's move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하자는 얘기에요 가자 네 그리고 아 그리고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랑 저랑 상황에서 쓰면 제가 뭐 여러분이랑 만나서 수업을 하다가 우리 같이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아 영어 수업하러 갑시다 let's move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말이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let's move let's move 예 좋아요 그 밑에는요 i'm worried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worry 뭐죠 worry worry don't worry 되게 많이 있어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don't worry 네 제가 얘기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worry 아 이전 얘기 한번 했었대요 걱정의 뭐 90 몇 퍼센트 정도는요 음 우리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한다고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걱정은 뭐 진짜 1%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 안고 살고 있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에요 아 뭐 내 미래에 대해서 또 뭐 내 앞으로의 뭐에 대해서 또 뭐 내 건강에 대해서 뭐 저도 걱정이 많은 타입 이에요 근데 어 너무 오랫동안 집중해서 걱정하지는 않는 타입 이에요 걱정 잠깐 하고 까먹고 걱정 잠깐 하고 까먹고 뭐 이런 타입 이긴 한데 여러분 걱정 있으시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에요 자 i'm worried 하면 그런 거에요 나는 걱정돼 worried 하면 걱정된 이라는 거에요 예를 들면 tired 하면 피곤한 할듯이 worried 하면 걱정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그래서 i'm worried 하면 나 걱정돼 어 이거를 i'm worrying 하고 worry 에다가 ing 붙이는 거나 걱정하는 중이야 라고도 많이 쓰시는데 그거보다 i'm worried 라고 그냥 요걸 하나 딱 알아두세요 어 나 걱정돼 i'm worried 라고 하시면 이게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잘 쓰일 수 있기 때문에 i'm worried 라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랑 같이 따라해 보시죠 i'm worried 뒷장입니다 네 뒷장에 보면 take a bath 라는 거 있어요 쌤 이거 자세히 보면은 어가 들어가서 세 개의 단어 아닌가요 약간 반칙인 것 같기도 해요 저도 네 어차피 두 글자 끝나면 어차피 이제 어 사실 세 단어로는요 진짜 표현할 수 있는 문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세 단어나 네 단어 정도면 거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함 없을 정도까지 세 단어에서 네 단어로 문장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제 우리 뭐랄까요 이렇게 저기 국 끓이려면 저기 이것저것 많이 넣잖아요 지금은 저기 다시마나 무 같은 거 넣고 국물 우려내는 단계에요 실제로 세 단어 네 단어 가면 이렇게 많이 재료들 넣을 거고 세 단어 네 단어 회화를 좀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상황별로 회화 또 패턴별로 회화를 좀 여러분께 강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세 글자요 take a bath 느낌 오시죠 bath 하면 목욕이에요 욕조 목욕 take 어떤 거 취하는 거죠 take a bath 하면 목욕하다에요 그냥 우리는 어 흔하게 목욕하다 단어가 목욕하다 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bath shower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만 take a bath 이거 흔히들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목욕하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take a bath take a bath 네 이거 이제 동사가 먼저 나와 있으니까 take a bath 하니까 명령문이라고 그랬죠 목욕 좀 해 목욕하렴 아이한테 take a bath 그 밑에는 take a work 앞에다가 let's take a work 하면 어떻게 될까요 let's 하자 take a work a work 하면 뭐에요 걷기에요 take a walk 걷는 걸 취하다 산책하는 거에요 그냥 간단히 걷는 거 let's take a work 밥 먹고 나서 let's take a work 하면 산책하자 이런 뜻이 되는 거에요 아까 위에도 let's take a bath 하면 우리 같이 목욕하자는 뜻이에요 let's take a bath together 우리 같이 목욕하자 아시겠죠 그래서 take 뒤에 어떤 단어 나와서 문장 만들어지는 경우 어떤 뜻을 만들어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take a bath take a work 따라해볼까요 take a work take a work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how's business how's business business 비즈니스 뭐에요 비즈니스 나 비즈니스맨이야 사업이잖아요 비즈니스 하우스 뭐에요 how is 너 네 사업 어때에요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야 요즘 일 어떠냐 하우스 비즈니스 하우스 비즈니스 how is는 how가 어떻게 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 is your mother 어머니 어떠시니 와 같지 어머니 몸상태 궁금한 것처럼 이 친구가 하는 비즈니스도 궁금한 거에요 그래서 하우스 비즈니스 너 사업 어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 거 있으면 하우스 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하우스 비즈니스 하우스 비즈니스 자 그 다음 줄에는요 it's business it's business it's 그거 비즈니스 사업이야 그러니까 음 이것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 활용해 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야 너 왜 너 왜 그런 거 해 it's business 이거 사업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죠 너 이거 왜 이런 일 해 아 이거 사업이잖아 아니면 야 너 누가 너한테 저렇게 뭐 예를 들면 진상 손님이 온 거야 저런 거 참지마 왜 참아 it's business 이거 사업이잖아 아예 비즈니스가 나와서 같이 알려드리는 거구요 어 이것도 수많은 상황에서 쓰일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뭐 중요도가 높진 않습니다 자 저런 거 좀 따라해 볼게요 it's business it's business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by taxi by taxi 어 바이 택시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네 어 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바이 택시 택시 타고 왔어 어 우리 공항까지 어떻게 가지 바이 택시 택시 타고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냥 택시 라고만 하는데 보통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그러니까 이 바이가 수단이라고 수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뭐 택시 버스 뭐 서브웨이 다 붙을 수 있어요 다만 앞에 바이를 좀 붙여 주시면 뜻이 더 명확합니다 택시로 그러니까 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갈 건지 에 대해서 대답할 때 by taxi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by taxi by taxi 좋아요 그 밑에는요 with me with me 에요 me 는 나죠 나에게 with 는 무엇뭇과 같이 그러니까 어 이 with me라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노래도 있네요 그 예전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휘성이라는 가수가 with me라는 노래를 불렀었었고 제가 이제 노래방에서 꽤 불러봤던 것 같아요 with me 나랑 어 그러니까 나랑 무엇뭇과 같이 with가 붙으니까 with me 뭐 이런게 할 수도 있겠죠 누가 막 떠나가요 with me 같이 가 나랑 아니면 뭐 누가 같이 누가 게임을 하려고 해요 with me 나랑 해 그죠 뭐 누군가가 혼자 오셨습니까 아니면 with me 저랑 왔어요 이렇게 해서 나와 같이 이거 두 단어로만 쓰일 수도 있지만 문장 안에서는 정말로 많이 쓸 수 있겠죠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with me with me 그 밑에는요 그 밑에 두 개는요 뭐랄까요 속담이라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oh that's life that's life that's life that is life 그거는 life 인생이야 어 그게 바로 인생이야 that's life 네 이런거를 보통 언제 쓰죠 그런거죠 인생에 누군가 아 옛날 때 제 친구가 술 소주를 마시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시면서 누가 막 힘든 얘기를 했어요 막 힘든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20대 때였어요 어디서 들었나 봐요 야 소주가 아니 그렇죠 잘못됐네요 누가 소주를 탁 마시고 쓰다고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소주가 쓰냐 인생이 쓰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that's life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약간 뭔가 실망하고 힘들어 할 때 토닥토닥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that's life 그게 인생이야 네가 힘든 일을 통해서 더 성장하고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을 겪었을 때 좀 이제 더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야 네가 실패했지만 많은 걸 얻을 수 있었을 거야 that's life 네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겠네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that's life that's life 자 그 밑에는요 things change things change 뭘까요 things thing 하면 어떤 거를 나타내요 어떤 것 물건 같은 것들이요 모든 것은 things change 변한다에요 그죠 모든 것은 변한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가게에서 초등학교 동창이 저를 딱 알아봤어요 근데 저는 누군지 진짜 몰라봤어요 근데 저는 모습이 별로 안 변했나봐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그 친구는 정말로 빼빼 마르고 좀 키도 작은 굉장히 왜소한 친구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지금 헬스 트레이너가 됐답니다 네 장이 너무 마르고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이만 운동해가지고 무슨 대회 같은 데도 나갔나봐요 뭐 그렇게 사람이 바뀌는 것 뿐만 아니라 뭐 모든 것들이 우리가 모든 건 바뀌기 마련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 things change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time flies 했었죠 시간이 날아간다 어머 그렇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건 바뀌기 마련이야 things change things change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열 문장 정도 남았고요 첫 번째 I'm talking I'm talking 나 말하고 있는 중이야 잖아요 근데요 그래요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우리 보통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를 알아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듯이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것만 딱 보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영어로 된 대화를 많이 많이 보시다 보면 나중에 아 이렇게 쓰이는구나 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배운 다음에 그 영어로 된 대화문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랑 좀 강의를 해 보려고 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I'm talking 나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이제 I'm talking about about a-b-o-u-t about I'm talking about something 어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I'm talking about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자동차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면 I'm talking 뒤에 about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나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고 있어 아니면 내 친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I'm talking 누구누구에게 to to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장의 기초고 뒤에 밀려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쓰일 수도 있어요 어 나 얘기하는 중이야 어 약간 제 느낌 왔어요 아 얘기하는 중이잖아 그쵸 누군가가 내 이야기에 집중을 안 하거나 말할 때 자꾸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I'm talking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수천 수만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얘기할 때 끼어들 때 I'm talking 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따라해 볼게요 I'm talking I'm talking I'm talking I'm talking about I'm talking to 이런 게 더 많이 쓰이긴 해요 자 금요트는요 Drive slowly Drive slow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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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slow가 천천히죠 천천 느리게 느리게가 되는 거죠 Slowly Drive slowly Drive slowly 하면 Please drive slowly 가끔 택시 타면 총알 택시 아저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사님 죄송한데 천천히 가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 저도 잘 못하긴 하는데 너무 힘들면 얘기를 해요 네 그분들은 이제 이게 빨리 빨리 가서 빨리 내려드리고 또 누굴 태우셔야 되니까 이 윙 이렇게 달리시는 분들 계신데 외국 가서 그런 경우 있으면 Please Drive Slowly 아니면 Please drive More Slowly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Drive Slowly Drive Slowly 그 밑에 있는 Start now Start again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Start now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Start 시작하다 Now 지금 시작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나중에 광고 모델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싶으셨습니까 그동안 영어 공부하지 말지 고민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좀 광고 모델 같았어요 Start Start Now 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다가 여러분 여러분 6월달이 됐는데 영어 공부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포기하신 분들은 아마 이 강의도 여기까지 안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께 해드릴 말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뭘 포기했을 때 Hey Start again Again 이 Again 하면 뭐예요 다시에요 다시 Again도 가능하고 Again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돼요 Start again 다시 시작해봐 한번 You can start again 너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시작해봐 아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Start now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Start now Start now Start again Start again Start again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I'm better 있습니다 Better 뭐예요 Better Better 우리가 이거 흔히들 뭐라고 배우냐면 비교급이라고 배우죠 구세 비교급 Good Better 그 다음에 최상급이라는 걸 배워요 Best 그러니까 비교급은 뭐냐면 내가 조금 더 나아하고 비교할 때 쓰는 거 최상급 내가 짱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 그런 건 아직 안 배웠는데 Better 하면 더 좋은 더 나은 아니에요 그래서 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가 음 뭐 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야 나 달리기 좀 하는데 내가 너보단 더 잘 달릴 걸 I'm better than you 난 너보다 좀 더 내가 더 나을 걸 그러니까 어떤 능력치 어떤 뭐가 누가 더 잘한다고 할 때 내가 더 잘해 I'm better 내가 더 나아 라고 쓰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better 더 좋은이요 더 나은 그러니까 전날 대비 아니면 전전날 대비 작년 대비 더 나은 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어제는 좀 안 좋았어요 어 몸 상태도 안 좋고 근데 I'm better today 나 오늘 몸 상태가 오늘 좀 더 나은 거 같아 그죠 어제 대비 좀 더 나은 거 같아 여러분은 어제 대비 더 나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어 1년 대비 더 풍요로운 삶을 더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I'm better than before than 하면 무엇 무엇 보다요 before 전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몸 상태가 좋아졌다든지 어떤 상태가 더 좋아졌을 때 I'm better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저런 건 좀 따라해 볼게요 I'm better I'm better 다음 줄입니다 live me 어 여기 지금 여기까지 듣고 계신 분들께만 좀 뭘 알려드리면 어 제가 예전부터 진짜 라이브를 안 하려고 생각을 진짜 오랫동안 하고 있었어요 어 영어강의 할 거라면 어차피 영어강의 충분히 들으실 거고 모르시는 거 있으면 멈춰놓고 필기도 하시고 좋으실텐데 굳이 라이브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만간 라이브를 한번 할까 해요 어 여기 친절한대학 채널은 아니고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떤 방송 사고가 날지 또 이게 기계 세팅하고 이런 걸 제가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친절한대학 기초영어 채널에서 할까 생각 중이기는 해요 네 어 여러분 뭐 댓글로 좀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어 근데 제가 영어강의 일주일에 일곱 개나 올리잖아요 그래서 라이브까지 하면서 영어를 가르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소통방송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채팅 쳐주시는 것도 보고 뭐 이렇게 뭐 사연도 좀 듣고 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 전화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방송할 때만 켜놓고 여러분이랑 전화통화를 좀 하면서 이야기 좀 나누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요거 작업용 마이크를 집으로 옮기고 라이브하는 장소로 옮기고 이것보다 조금 더 좋은 마이크를 하나 살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사고 뭐 핸드폰도 하고 뭐 세팅도 하고 하려면 한 1,2주 정도는 걸릴 거 같은데 어쨌든 한번 해 해 볼까? 남들도 많이 하는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 더 좋을 거 같아요 자 그 밑에요 live me 배울 거에요 live 뭐합니까 live live 떠나다에요 그래서 live me 날 떠나 live me 그쵸 영화에서 많이 나오겠죠 live me 날 떠나 날 상관하지 마 너라도 가서 살아 live me 자 live라는 동사 외우시면 live me 굳이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한번 따라 해 볼게요 live me live me 그렇죠 그쵸 그래서 let's live 하면 떠나자 네 이게 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장소를 이동할 때도 let's live 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야 이 차 갈 건데 let's live 여기 얼른 떠나자 아시겠죠 let's move let's go let's live 다 여기서 어디로 가자 라는 뜻이에요 자 저랑 같이 따라 해 보고 어 네 번째 문장 따라 해 볼게요 let's live let's live let's live 자 그 다음은요 we are family we are family 예요 family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네 그래서 어 두 분이 어떤 관계세요 we are family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가 가족 같지 않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야 우리 가족이잖아 we are family 뭐 이거 바꿔서 we are friends 라고 하셔도 되겠죠 we are family 한번 따라 해 보겠습니다 we are family we are family 좋습니다 다음 장이에요 두 문장이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눈 떠요 your 당신의 eyes 뭐예요 i 눈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your eye가 되겠네요 근데 눈이 두 쪽이니까 eyes가 된거죠 open your eyes 아 눈 떠 반대로 눈 까만 볼까요 open 아 우리 제 가게에 open 딱 써있잖아요 반대 뭐예요 닫혀있는거 close 잖아요 close your eyes 눈 감으세요 가 됩니다 눈뜨세요 한번 따라 해 볼게요 open your eyes open your eyes 마지막 문장은요 어 추워 i'm cold i'm cold i'm cold 어 i'm cold에요 cold 하면 이제 어 추운이 되는거구요 내 몸상태 나타날 때 우리 i'm으로 표현하죠 너무 쉽습니다 i'm cold i'm cold 자 좋아요 오늘 뭐 특별히 복습하지 않구요 오늘 30문장 여러분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것 같구요 여러분 늘 저기 뒤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괜찮아요 한번 더 들으시면 되구요 쓰시면서 듣는게 최고예요 딱 이 30문장 중에서 여러분 내가 맘에 들고 내가 진짜 쓸 수 있을 것 같은 문장 세 문장만 적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이 30문장 복습 다 하실 필요 없구요 이거 어차피 제가 복습 다 끝나면 10강 끝나면 복습 다 해드릴거에요 3개 정도만 적어서 10강 하면 뭐예요 벌써 30문장이잖아요 30문장만 내꺼 만드셔도 여러분이 쏟은 시간 절대로 아깝지 않습니다 30문장 노트에 써 두시구요 아니면 포스트잇에 죄송해요 포스트잇에 써서 냉장고에 딱 붙여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